우리 삼촌은 야구에 살고 야구에 중한 야구광이에요. TV로 볼 때마다 야구장에 못 가신 걸 너무 아쉬워하세요. 우리 삼촌이랑 친구분들 왕년엔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다는데 아 우리가 너무 늦었나 보다. 내가 왕년에 혼란왕이었는데 어 대박! 혼란! 김봉현 선배님! 티켓점! 안 돼요 매진이에요. 내가 이 팀 감독이었던 김제박인데 안 돼요 매진이에요. 보루왕 아 요즘 우리 조카이가 바빠가지고 티켓 예매를 못했대요. 티켓도 먹고 있는데 TV로 봅시다. 처치 출발! 좋아! 좋아와 오 괜찮은데 어서오세요. 오! 오! 오오오오오 야구 좀 틀어줄래요? 아 네네 알겠습니다. 화면소 탈기! 다 내 닿았어. 닿긴 멀다. 딱 보면 몰라 세이프지. 내가 홈을 내 집보다 더 자주 들어갔어. 홈을 쳤다고 폼 잡고 걸어 들어갔으면서. 도루왕이 내가 잘 알지. 안 타도 상당히 정격에 친 사람이야. 선생님 죄송합니다. 헉! 이게 프로야구 앱인데 원하시는 각도가 있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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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기면 돌아가죠. 이렇게 확대하고 싶다. 확대면 잘 보이죠? 이제 삼촌은 어디서나 생생하게 야구하고 싶습니다. 야구를 즐기세요. 못 보던 장면까지 5G로 생생하게 차원이 다른 프로야구는 오직 유플러스5G에서만. 유플러스5G 근데 옆으로 빼 빠져서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